오빠, 모래성 정말 크게 잘 만들었네 멋지지? 이게 무슨 일이지? 내 모래성이 무너지고 말았잖아 오빠, 방금 땅이 흔들렸어 큰 차가 지나갔나? 왜 땅이 흔들린 거지? 시오야, 연아야, 어서 이리 와 어, 유라 누나다 방금 지진이 났어 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자 언니, 조금 전에 지진이 났던 거예요? 응, 약하지만 지진이 났던 거야 지진 때문에 다 만들어놓은 제 모래성이 무너져버렸어요 도대체 지진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응, 누나가 학교에서 배웠으니 설명해줄게 아, 그 전에 옛날 사람들은 지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려줄까? 흠, 재밌겠다 음, 가까운 일본에서는 커다란 메기가 살고 있어서 그 메기가 난동을 부를 때 지진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대 옛날 사람들은 참 재미있었네요 그럼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땅이 힘을 받아서 흔들리게 되면 끊어지게 되고 그것을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란다 음? 어떻게 땅이 힘을 받아요? 이렇게 막 뛰어서요? 음, 아니면 우리가 작고 높은 건물들을 지어서? 아니야, 이런 정도로 땅이 힘을 받진 않아 혹시 판 구조론에 대해서 들어봤니? 저 들어봤어요 우리가 사는 땅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음, 맞아 시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나 바다로 이루어진 지각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각들이 매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이 조각들을 판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베게너의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야 땅의 조각들이 움직인다고요? 음, 바로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며 점차 압력을 키우게 되는데 그 압력이 매우 커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암석이 깨지고 갈라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너희들이 재밌게 잘 들어주니 하나 더 알려줄까? 네, 좋아요 진원과 진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원은 지진이 발생하는 근원, 즉 처음 발생한 곳이고 진앙은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란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곳이지 아, 그럼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지진은 약해지겠네요? 맞아! 연아가 아주 잘 이해했구나 누나, 그런데 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넓은 공터로 피하라고 배웠어요 다시 바닷가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시호의 말대로 바닷가가 아니라 학교에 있었다면 무너질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인 운동장으로 피하면 되지만 해변에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도를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아 음, 지진 해일? 어, 그럼 쓰나미라고 들어봤니?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쓰나미는 일본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지진 해일이라고 해 지진 해일은 지진에 의해 바닷속 바닥이 가라앉거나 솟아올라 바닷물이 진동을 일으키게 되고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해안으로 밀려들어오게 되지 큰 지진일수록 해일도 더 커지게 되지 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아, 무서워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우리처럼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해 또한 지진 해일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있으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지? 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나 건물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재빨리 도망쳐요 절대 안 돼! 엘리베이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말 위험해 추락할 수 있거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해야 해 집 안에 있다면 가스 밸브와 전기를 신속히 차단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탁자나 책상, 침대 밑에서 머리를 보호하거나 무너져도 공간 확보가 가능한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이 좋아 그럼 길을 걷다가 지진이 발생하면요? 만약 바깥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의 간판이나 유리창에 깨진 조각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이나 전봇대 등이 없는 곳으로 대피해야 해 아,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구나 그렇지! 그리고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의 경우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 쪽으로 몰려 오히려 빠져나가지 못하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줄을 서서 대피해야 해 시우야! 연아야! 엄마! 다친 곳은 없니? 조금 전 지진이 났는데 너희들이 계속 바닷가에 있을까봐 걱정했단다 유라 누나 덕분에 높은 곳으로 대피했었어요 어머, 유라야! 고맙구나! 덕분에 아이들이 무사했어 아니에요! 마침 지나던 길에 시우와 연아를 봤어요 고마워!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 지진이란 지구 속의 한 곳에서 에너지가 나와 땅이 흔들리는 현상 어디서 얼마나 큰 지진인가 진원 지진이 최초 발생한 곳 진앙 지진이 발생한 곳의 수직으로 이어지는 지표상의 지점 누무와 진도 지진이 얼마나 세게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세기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줄을 서서 출구로 이동해요 집 안에 있을 경우 책상 밑에서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머리를 보호해요 건물 밖에 있을 경우 무너질 건물이 없는 공터 같은 곳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바닷가 근처에 있을 경우 바닷가 근처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요 단계에 있을 경우 나 이런 시점이 늘어난 방향으로 늘어난 소리 지진이 혹은 여행으로 동시에 촘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